야야야 야야야 야야 야 가만히 있어라 야야야 잠깐만 야 이게 왜 짧긴데 뭐 뜰거가 말거가 잠깐만 야야야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기에 가득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유튜브 좋아요가하셨습니다 내 생각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믿을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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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됐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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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